가, 가, 가. 밀어줘, 밀어줘. 다영아, 흘러나오는 거. 김보경, 잘 잡았어요. 김보경, 잘 잡았어요. 자, 훌쩡 됐습니다. 따라가는 다영, 하지만 앙예원 잡았습니다. 앙예원. 그렇지. 히밥. 사이드 잘 잡았습니다. 앙예원. 굴려주고요, 히밥. 굴려주고요, 히밥. 아주 좋은 히밥. 밀어주고. 마지막에 체리나에게 걸렸습니다. 나갔다, 나갔어, 나갔어. 벗어났어요, 스트리밍 파이터입니다. 바로, 바로, 바로. 자, 스트리밍 파이터가 준비하는 킥인 앙예원이 준비합니다. 깡미, 준비. 강미 선수만 골문 앞에 들어가 있고요. 민아야, 좀 더 와, 좀 더 와. 해, 놨다. 해, 놨다. 놨다. 히밥, 깔아챕니다. 미슛. 아! 아, 아. 야! 아, 깡미 좋았어. 승리판은 세트째 강해. 올라가 천천히. 올라가고 난 다음에. 보경 먼저 반응해야 돼, 깡미보다. 탑걸의 볼입니다. 얘기해 주고. 그렇지, 둥쳐.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앙예원 따라갑니다. 어, 앙예원. 자, 앙예원 맞고 벗어나면서 탑걸이 코너킥 기회를 맞이합니다.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줘. 으뜸 한 명만 더 이쪽으로 와. 어, 거기, 거기. 오, 일정돼서 나왔습니다. 오, 지금은 키밥이 올라옵니다, 키밥. 뒤에 있어, 뒤에 있어. 키밥이 올라옵니다, 키밥. 아, 앞으로. 키밥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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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키밥. 아, 스트리밍 파이터가 준비하는 킥인. 네, 리나야, 리나야. 유쓰비 체크. 자, 심우뜸에게. 심우뜸에게 열어주나요? 열렸어, 야. 어때봐. 힙업, 드로우, 골. 어때봐. 심우뜸에게 열어주나요? 힙업, 드로우, 골. 힙업. 총점 골기록하는 트미민 펄터입니다. 예, 트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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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된다니까. 자, 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앞쪽에서 이 골키퍼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아, 기박 폭렬한 춤거리 골. 정확한 슈팅으로 꼬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골의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가장 반가워할 만한 사람이 바로 최진철 감독입니다. 네. 감독님. 저게, 저게 무서워. 이제 좀 맘 편히 봐요. 뭐? 조금만 맘 편히 봐요, 조금만. 맘 편히 보고 있는데? 이게 아, 슈팅파는. 이게 무서워요. 아, 이거 진짜. 그냥 단순한 타입이에요. 슈팅파는 투 스타일의 진수야, 얘들은. 아멘. 아멘.